새로운 강좌들 좀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교육법인 사이트입니다. 교육법인 KIT 사이트에요. kiit.realtimekorea.net 들어오시면 이 사이트로 연결 될텐데 여기 두 번째 항목이 2021년 신규 개설 강좌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2021년 5월에 새로 개설하는 강좌들이 이렇게 첫 번째 리얼타임 코리아, 머신러닝 시리즈, 엘릭스, 피닉스, 길랩, 쿠버네티스, 러스트, 고랭,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등등입니다. 그래서 8개 시리즈이고 각각의 시리즈는 다 교재들이 한 10권쯤 돼요. 10권쯤 되고 또 학습불량도 대개 한 4, 5년치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여기 코스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고강좌, 고강좌 중급 2년차부터 중급 1년차부터죠. 1년차부터 대학과정까지 5년 학습불량이고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도 마찬가지 중급 2년차부터 해서 중급 4년차까지 3년 분량.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급 2년차부터 해서 대학과정까지 해서 대학원까지에요. 이건 한 8년 분량의 학습불량이죠.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쭉 8개 시리즈에요. 각각의 시리즈마다 교재가 10권에서 20권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팀 주피터 멤버들하고 기타 유료 수강자들에게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교재 이번 시리즈는 다 유료 강좌에요. 그래서 다 시리즈별로 50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리얼타임 코리아든 머신러닝이든 다 50만원씩으로 책정을 했고 그 속엔 물론 교재 다 보내드린다거나 몇 년치 학습불량이니까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법인 설립하잖아요. 교육법인 설립하는데 여기 설립에 참여라는 부분이 있죠. 이건 지금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참여라고 하는 메뉴 들어오시면 교육법인 참여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100만원 약정으로 되어 있죠. 100만원 약정을 하고 약정 금액을 선입금 한 경우 그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모든 강좌들을 다 무료로 제공받을게요. 팀 주피터 멤버들과 동일하게 동일한 수강 자격을 드려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2년이나 3년 뒤에는 또다시 여기 있는 강의들도 녹화했던 것들을 다 전면 공개합니다. 그런데 2, 3년 먼저 강의 녹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최신 기술, 여기 있는 것들은 대개 다 이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서 많이 바뀐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뷰, 앵귤러 이런 것들 리액트나 뷰나 앵귤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018년, 2019년도에 강의를 다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 2021년 5월 기준으로 해서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들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에요. 수강료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정도 분량과 물론 강의 품질을 떠나서 강의 품질은 떠나서 일단 양만큼은 엄청난 양이잖아요. 엄청난 양을 대략 4, 5년 공부할 분량들이죠.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한 8년 공부할 분량인데 50만원 수강료는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하시면 전부 다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 메뉴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리얼타임 코리아 닷넷의 맨 밑에 있는 참여 이 메뉴에요. 메뉴에 들으시면 자세한 안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